밸런스 들어야지 울프 스파이더는 밸런스지 울프자너? 야! 이거 들어와 이거 권총 개점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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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던질 줄 아네 상대 대만 사람이다 아니 언니 이거 너무 약해요 뭐가 권총? 아니 밸런스 어떤건데 알렉스 그 뭐냐 시즈 556 시즈 556 그거 밸런서랑 그 약간 물총 그 중간단계 어 약간 어 그거 같애 아 뭐야 이거 피망벌스에선 되게 좋은데 아 알고 있었는데 시바 2번 있어 2번 2번 야 그 새끼 오른쪽 어 거기 있어 쓰나 있어 여기 들어간다 아 들어갔다 나이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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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2번 나이스 이제 저 빼온다 분명히 100%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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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헤드 얘 뛰어가지고 입구 쪽으로 뛰겠다 하는 꼬라지 나 예언가가 아니냐 아 존나 예언 예언 지리네 아하하하하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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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락이었으면 맞았다 도시락이었으면 맞았다 도시락이었으면 맞았다 이거 도시락이었으면 됐다 바레시여서 죽었어 택리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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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지상열은 언제 써도 좋아 택리로드 lot 택리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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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애이 Ensign 택리로드 anyone 택리로드 spot 택리로드 택리로드 championship 하나였었어. 핑. 저 빼 있을 거야. 나이스. 그리고 A 설 때 있을 거야. 어? 여기도 이만했네. 어? 이겼어! 저였잖아요. 아 너니까 그치. 면 스스바. 안 됐어.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. 누군지 몰라요. 닉변하셨어. 어 나 너무 오랜만에 너무 못한다 나 진짜. 기와래. 어. 전방수나. 아 반샷이야. 왜 하필. 그는. 그는 전방수나를 외치면 뒤졌다. 집을 바라나. 아 누나가 반샷 안 때렸으면. 나 반샷 아니었어. 반피던데. 딸피던데. 저 페이스에 있겠다. A 설 때 들어왔으려나. B에서. B에서 갔어요. B에서 빼고. 아 A에 있다. 라스트. A 어디요? A 설. 모르겠어. 설 때에 있을 것 같은데. 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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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때렸다고 도움도 안 준다. 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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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때렸다고 도움도 못먹어. 데미지가 그렇게 아팠가. 허허. 야 이 권총 쩔어. 허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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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쩔어. 근접 최강. 있다. 얘 뭐야. 왜 뒤에서 나와. 허허. 숨었다. 아. 아니야. 근접. 권총 갯쩔. 왜 다 죽었어 벌써? 끝났어. 야 이거 권총 갯쩔는데? 엠사고 샀어요? 아니 이거. 기간단쩔. 스골피언. 개쩔. 근접. 최강님. 어. 근접. 최강님. 천하. 처음 써봤어 이거. 맨날 M사옷 썼었거든 아이씨 이걸 왜 못올라가 병신인가 나 아이씨 안해 11번 개피하나 응 우리 A 들어갔는데 에이클 에이클 오케 적 베이스 선 이제 거기서 B에 있는 애들 오는거만 가면 돼 내 도움 아직 안주고 2번으로 못오지 6번에 하나 있다 둘이다 둘 어 야 저게 안맞아 왜 동 핵이냐는게 뭔소리야 맥이 뜬금없이 핵소리가 나와 누가 핵이야 누가요 이걸로 쿨 오 에너미요 나 얘기하는거 같은데 피스메이커 장난이야 아쉽다 핵이고싶었다 알트 탭했다고 프레임이 이렇게 떨어지게 앙 이빌 이빌 이번엔 있네 어 칠 번 하나 4대 있다 아니 씨바 아 아 진짜 에임 너무 안좋아 아 에임이 너무 안좋아 아 프레임 봐 프레임 봐 존나 나 프레임 안돌아와요 언니 너 핑이 어떤데 나 핑은 산대 그 알탭하고 나서 핑 풀릴 때까지 좀 시험걸려 나 프레임 10이에요 지금 게임을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너 그 나가면은 이 방이 나아지잖아 아예 아 뭐야 핑 아니면 너 너 설정 있잖아 설정 들어가서 그 전체 화면 말고 창화면이나 그런걸로 바꿨다가 한번 다시 바꿔봐 아 아 똑같은데요 보면은 영원히 그렇게 살아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돌아와요 아 풀릴거야 근데 얘는 왜 지혜를 왜 보고 있을까 딱 봐도 회식 먹으려고 얘네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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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대단하게 게임 나와서도 프레임이 엄청.. 얘네 폭탄 잘 던지? 이 끝 있다. 이거 적 베이스. 적 베이스 있어. 이거.. 입구. 유탄. 오른쪽. 다운. 서란다. 네. 왔다. 하나 들어왔어. 적배만.. 뭐냐 쟤? 들어온 줄 아는데 안 들어왔었나? 사운드가 이게 옳은가? 보클린 돌리고 짚고 나가줬는데 혼자 씨부르기 했었어. 씨부씨불? 대기실에서 마우스가 안 움직여가지고. 강제듣네. 이거 한번 따라오기 해봐. 되나? 네. 한번 해볼게요. 억. 이북짜리 모르니 죽어버렸다. 얘네 A인가 본데? 지아다 지아. 아 우리구나. 저 위에 브리핑할 줄 몰라요. 뭐야? 안 들어가지. 라스트. 어딜까? 저 위에 브리핑할 줄 알았다. 쟤네 C4 확인 못하셨죠? 응. 그래 C4 떨고는 소리 안 들렸어. 아울베이스. 아 울베라고 말한 건가? 아 울베이스 있대? 잠순가? 아.. 아.. 적배 적배. 적배 있었다고 하네요. 아 울베이스. 낚시 아니야? 아닐거에요. 제일 난입한 유저에요. 아이폰. 음.. 진짜였네? 땡스. 인사.. 아 누드숨 봐. 귀여워. 이 끝 하나. 반샷 하나. 지아 하나 들어갔다? 지아의 반샷 하나. 벨트 1. 제발. GL. 지아의 반샷. 어, 반샷 다운. 또 잠수 하나 있겠는데? 이렇게 되면? 이번에 2명 아니야? 잠수? 그래서. 적대요? 아니 7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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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마 6번으로 내려오는 모션이었거든? 2번이나 6번쪽으로 뺐을거야 저놈 네 저 초보자이옴 깨륵 2번으로 갔나? 어 죽었다 쟤 아닌.. 나중에는 얘 아니다 앞에 있다 아 나 넘어 못해 아하 기모링 아 기모링 그리고 1등 아하 아깝다 칼빵 2번에 안에 있고 12분에서 사운드 하나 들렸는데 아 야 씨발 보고있어? 아 깜짝이야 와 뒤를 보고있네? 하하 이 씨발 와우 나이스 라스트 7번 아니야? 정아 7번에 봐야지 어딜 봐 그냥 적배로 뛸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 하하 에헤헤 방금 보였다 있었어? 예 7번 7번에 있나보구나 7창 7창 어 2번으로 갔는데 몰라? 이제 우리가 이기면 끝날거 같은데 이기면 끝나 이기면 끝나 한 명 남았어 근데 그 한 명이 감당할 수 있으려나 얘네가 할 수 있어 우리 등급 봐 개쎄 아니 지금 남은 애들이여 아 그니까 우리 등급 개쎄잖아 3등 실버임 실버 무려 실버님임 실버님 내가 옛날에 실버를 얼마만에 달았지? 어 끝났다 끝났다 얘도 한국인이네 쏘는거 보니까 실버를 한달 한달 조금 걸렸나? 그때 레벨업 하기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지 아니 근데 그것보다 난 실버를 빨리 달았구나 나 왜냐면 별 다섯개였어 원수였어 네 한달 안되서 다르셨어요 다들 응 금방 달았어 그때 진짜 계속 돌려가지고 게임을 들어와 예스달 흠 흠 흠 흠 야 씨버 내가 진짜 내가 이거 스팀하면서 제일 열받는게 뭔지 알아? 보관함 다 받는거 아아 우리는 하나하나 공들여서 따 이거 우리 만들어달라고 제발 부탁해도 몇 년 동안 안 만든 기능을 썹종은 이미 했어요 피망 한지 오래됐어요 아니 그 뭐지? 우리는 맨날 하나하나 이렇게 받으면서 아 제발 좀 전체 바퀴 좀 만들어달라고 징징거렸는데 스팀으로 나오자마자 와 이 쓰레기 흠 이거 스팀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이거 메세지 기능 안주냐고 편지 기능 우편 기능 퇴근 영어라서 못하겠다 퇴근 아 편지 보내는거 있어요? 아 없다고 아 스팀 선물해주는게 없어 편지 보내기 편지 어 나 튕 게임 튕겼다 응 빠이 아 안돼 또 얘네랑 또 이 맵이야? 안 돼 아까 걔네들이야? 어 그네네 또 걸렸네? 쟤 눈옷을 또 만났네? 안돼 아 8라운드까지 어떻게 기다려 웬일로 쟤까지 자냐? 죽었지? 그냥 우리 나가자 쟤가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너 죽으면 나와 네 어 누나가 웬일로 배려해 미쳐 이 새끼야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 아 진짜 짜증난다 바람피네 개새끼 하지말라고